민주당이 오늘 결의한 그 당론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들, 그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.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19년 고발장이 접수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 동부지검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.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,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 석 달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되면 검찰은 그 즉시 이런 수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와 선거 사건 등 6대 범죄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2분여 수사가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. 검찰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이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